일단 저희 LA에서 찍을거는 메모리즈, 베러리타 곡이랑 사이렌 퍼포먼스 미디어였고요. 메모리즈부터 건강하게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노래가 주는 밝은 느낌을 살려서 하트인 자연에서 나을 수 있어서 찍을 예정입니다. 아예 연못이 있는 곳을 빌려서 실제로 파이딩을 하는 모습입니다. 진짜 수영을 할겁니다. 혹시 모를 아예 무서워하거나 하는 친구 있어요? 모를 잘 못들어? 생활이 잘 못들어? 메모리요? 이제 모래 잡채가 마냥 밝기만 하다기보다는 변주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일부 구간이 좀 고매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메모리즈가 약간 자연 배경이었다는 좀 도심을 배경으로 하고요. 저희가 시어퍼가 예정인데 딘 극장에서 몰래 춤추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할 때 감독님이 디렉션을 되게 많이 줄 건데 되게 부담 없이 진짜 편하게 진짜 놀다고 생각해야지 저런 느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 찍을 때 스태프들을 되게 최소화하고 너희들 몇 명이랑 감독님만 저런 데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찍을 거야. 되게 놀다가 찍는 것처럼 하되 거기서 멋있게 나와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이렌은? 사이렌은 연습하면서 부족했지만 약간 다양한 소품이랑 구조해서 재밌는 연출이 좀 좋고 거의 춤 위주로 하는데 춤 중간에 있는 표현들의 연출이 들어갔다? 이것도 로케이션 가서 찍으면 뭐 7월이니까 더울 거야. 그래서 더위먹고 이럴 수도 있어요. 본인이 좀 뭐 이러다 싶으면 빨리 형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정을 좀 잘 소화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나머지 일정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참.. 이제 craving 괜찮지? 거의 스타퍼스. 너무, 너무 괜찮은데? 되게 많은데? 되게 많은데 얘기가 지금 안 합니다. 아.. 아니야. 아.. 짜장에서 얘기하면 윤석이 had been a bit of a part now. 맞아요. 뭐라고? 오빠 뭐라고? 살짝 다르게 말해 백수의 타이밍을 좀 정해놔야겠다 감동받겠다 아 네? 아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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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클로 네이클로... 저 국화꽃 아니야? 아니 네이클로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어떻게 해? 그거나 이거나 네 찍고 있어? 네 아 너 이렇게 말 안 써가 봐? 여러분 are you ready? 제가 지금 3개국어로 쓰고 있어요 너 모르지? 너 이거 읽어봐 여기 여기 읽어봐 이거야? 응 이거는 한자고 니 뭐뭐니 니 이 이 이 이 이 시 응 응 됐 됐 예스 뭔 뜻이야? 정말 이번 앨범이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기뻐요 열심히 해봐봐요 저는 정말 이번에 열심히 했어요 빨리 공연장에서 보고 싶다 아이스테롤 보다 나이스키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거 보다 진짜 무거운 거 응 응 그 사람 같다 근데 ㅋㅋㅋㅋ 체크해 동영상 감사합니다. 도둑 도둑 이거 뭐지? 카쿠 아... 아쉬운데.. 아쉬운데. 뭐야 여기, 여기. 여기는 뭐야? 아임아셔 오오 그러면? 아.. 사야쿠 아임아 싫어! 앨범을 보고 있다던데? 드림크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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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길어가지고 박스 밴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다진 드림크 페이지를 하는거 생각어요? 드리 드림크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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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외국사의 차례 내 외국사의 차례 이름 그 중 귀엽다 귀엽다 진짜 세게 한 번 때린 거 같아. 어. 근데 아홉. 타로 형. 네? 진행, 오늘의 진행자. 네? 네, 은석아. 네? 이런 거 좀 한 번 해보자. 저요? 자, 평상시 오늘 기분 어떠세요? 괜찮으시고? 평상시 하나? 네, 저도 좋아요. 그래요? 소희 씨. 됐다. 됐어. 됐어, 됐어. 안 좋네? 오늘 연습 다들 어땠어요? 오늘 연습이요? 빨리 말해주실래요? 자, 승하 씨 먼저. 오늘 개로 기타랑 메모리즈랑 사이렌 이제 약간 안무 총 정리를 했는데 약간 조금씩 안 맞았던 디테일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맞추고 동선 같은 거나 대형 이동 같은 거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연습하는 느낌으로 했고 근데 오늘 약간 다들 텐션이 좋았어가지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한번 말해주세요. 왜 그랬지? 어... 저희가 이제 데뷔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와우! 와우! 그 시작점이자 또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 타로 씨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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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와우! 진짜 많이 많이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진짜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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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요? 근데도 얼른 두 달이 지나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앰비션 예스 앰비션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이 세 곡이 있는데 무대에서는 항상 하면 매일 밤마다 설레서 이거 한 2년, 3년 뒤에 이제 아 저거 영원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 그만큼 멋있을 것 같다 예스 이제 마지막 앤톤 말씀하셨는데 앤톤 영어로 해도 돼 마지막 이제 깔끔하게 딱 영어로 해도 돼 저도 많이 배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한테도 이런 샌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뮤비 촬영 가서도 잘하고 잘하고 두 달 있으면 데뷔하니까 저도 설레 빈아웃 빈아웃 카코 저 이거 한 번 할까요? 뭐야 엉덩이 아니냐 아 그래서 도망가려고 일단은 매일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함께 다 같이 데뷔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은석이가 저기 해주세요 은석이 형이 하자 왜 그래 은석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은석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어떻게 하는 거야 천천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아니 우리 네비까지 두 달 남았어 미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화이팅 하자 빈아웃 안녕 안녕 짠 짠 짠 짠짓? 여기 대고 있는 분? 어 렉트에 있어 여러분 안녕 우리는 미국 가야 지금 우리 몇 시간 몇 시간 지났어? 렉이나 난지 우리 한 5분 됐어 이거 어떡하지 이제 한 10시간 뒤에 어떻게 제 상태가 바뀐 이제 실시간 브리핑 오늘 브라이트 몇 시간이야? 12시간 12시간 여기 보시면 나랑 같은 색깔 스위치 이 사람도 갖고 있어 이 사람 뭐 해? 젤다 젤 출발 해검춤하는 우리 너도 여름 전 타이밍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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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으로 늘면 더블점 1등은 혼자빵 그리고 2등, 3등은 하나하나씩 짐대 쓸 수 있어 그리고 4, 5, 6, 7등은 드리드리 같이 써야돼 하나의 짐대 안 남진거 가요? 진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되면 예 마음을 비우는 자가 1등이랍니다 남진이 같은 방법 쓰면 되겠다 1층이나 2층이나 천천히 1층 써요 자 여기 아 드댄지 드댄지 아래 나랑 타러 은정 손에 으아 은정 손에 여기 쓰그랬 이것도 쳐놔 침대 근데 이거 이거 침대 내는 거다 괜찮은데?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좁게 자냐 한 명이 넓게 자냐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뭐야 아 야 너 아 내가 빠른 했어 너 침대 오! 너무 생각을 했어 침대 혼자 쓸 수 있는 것만이라도 행복이라고 가위바위보 행복하다 송우석 수고하셨다 우리 둘 다 쌤은 여기서요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야? 인생이 여기 야 못질빠로 못질빠로? 왜 아 아 선생들아 선생들아 행복하게 쓰라 지금 됐어 숙소에서 모두 다 짐을 풀고 창 먼저 보고 와 여기 뭐야 파티한다 여기 아 껴줘 나도 그 다음에 다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느낌 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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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와 여기 촌스럽게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트에 도착해서 마트 들어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루쿤 인사 바바바이 이따봐 하이 너무 귀엽다 어 근데 뭐가 맛있지 페이보릿 데이 어 근데 맛있겠는데 머스터드 머스터드 이거 찬이가 맛있대요 LA 슈퍼 LA 마켓 나 이거 사려고 드라이 망고랑 드라이 코코넛 드라이 코코넛 여기 있어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봐봐 하리보 형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초콜릿 이거 맛있어?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자신의 고향인 찬이 신나버렸어 신나버렸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제가 이거 엄마가 보내줬거든요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제일 밀크가 너무 맛있어 캘라멜레 아니 저는 그 다크를 좋아해요 다크가 있어 아 자녁이는 있지 말고 밀크 먹어야지 코코아가 있는데 섞인 걸로 주게 사요 어 그거 줬다 여기 있지 맛있겠다 오우와 근데 이런 피자가 여긴 이런 피자가 맛있다 근데 이거 안 먹을 거잖아 배고프면 야심 먹죠 자 우리의 사냥이는 버저밖에 안 샀죠? 버저밖에 안 샀어요 양심껏 스키니퍼 양심이 없어요 양심 더 스키니퍼 아 형은 진짜 센스 없는 이걸 사네 이걸 야 이거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이게 유명하잖아 야 이게 맛있어 보이고 이게 맛있어 그리고 또 밀크를 샀잖아 밀크는 밀크가 맛있는 거야 뭘 모르네 잔해가 뭘 모른다 액이라 그럴까 아직 맛있는 거 좀 추천해줘 아니 형 별로인 것만 모르려나요 야 이 주스 왜 이렇게 크냐 선글라스 하나 살래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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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? 어 야 야 가는 거 같은데? 구경만 하다가 가네 그냥 자 오늘의 진행자고요 저희는 오늘 무사히 미국 LA에 도착해서 다 같이 맛있게 저녁으로 아 저녁으로 오 숨어있었다 저녁으로 핫도그를 먹었는데요 아 너무 졸려 자 여기는 자 여기 누구 방이에요? 여기가 누구방이냐면 쇼타로와 앤톤 쇼타로와 승헌인데 아 승헌이 한 침대 여기 한 침대에 둘이서 같이 자야 됩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호텔이 없어요? 자 앤톤 넌 누구랑 쓰나요? 저 오빈이 형 같이 쓰려고 합니다 어 네 오 갓 침대 갓 침대 근데 여기는 진짜 여기가 제일 좋다 방은 진짜? 여기가 제일 약간 더 뭔가 더 좋은데? 아 나 여기 아 안돼 내가 아 형 혼자 써 내가 혼자 써 침대 두 개 바이바이 굿나잇 굿나잇 여러분 예스 바이바이 안녕 저희 지금 마지막 안무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어디 가고 있어요? 우리는 저요? 지금 내일 촬영에 앞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패션 컨셉은? 그냥 프리 아무것도 없는 무지 새로 사셨네요? 네 샀어요 미국 오려고 새로 정망했어요 어제 과한 설렘은 과금을 유도하죠 소희 씨는 똑같네요 노프라고 저는 뭐 연습하는 느낌으로 연습할 때 입는 거지 앞에 승하니가 타고 있고 귀 귀걸이도 떴고 은석이 형은 지금 다 바뀌었네 진짜 LA 느낌으로 이제 내일 뮤직비디오라 컨디셔닝 할 겸 몸 풀러 연습실 파이팅 해야지 해야지 그쵸? 뭐 있지? 맞어 아 아 아 아 이거 입을 거야 이거 입을 거야 뭐 이틀을 이틀을 쓰는 거 처음에 진짜 안 돼? 어 이틀을 쓰는 거 진짜 안 돼 아 아 손닭질이 뭐지? 아 그러네 한입 이틀 이틀 우리 올해 방안을 아, 또 오시지 않나요? 아, 또 오시지 않나요? 강제야, 강제야. 안 적지? 찬찬지. 일단 이렇게 타요, 원래? 예스! 혹시 그거 거기보다는 맞출 수 있어? 뱀뱀 렛때렛때렛때렛때렛 아 나 여기 노래야 예상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이거 빵 하고 카 카 카 이때 이때 왼쪽 손이 딱 이 정도? 이거 다운했을 때 손 태운 건 아니잖아? 다운했을 때 이리 와 보자 이따 따라 볼게요 따라 근데 이게 손을 꺼봐 빡세게 응 너무 너무 막 과하게 빡세게 손 열고 음악 차지 응 안 다치게 네 분명히 시간 1등은 독방을 쓰는 거예요 혼자서 네 그리고 2, 3, 4등이 같이 쓸 룸메이트를 정할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숙소로 갈 건데 과연 1등은 한번 뽑아볼까 5, 6, 7은 강제 5, 6, 7은 2, 3, 4등이 뽑는 대로 그냥 딸려가 네 짜는 거 없어 참고 없다 참고 없다 참고 없다 안 짰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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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צ장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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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ite인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그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상관이 없어 아니 저희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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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,5 아 그렇습니다 3,4원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1,2등은 못 가겠습니다 1,2등이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언빈이 형 밤이 무서워서 혼잡으면 안 돼요 아 맞아요. 웅빈이 형 밤에 무서워서 혼자 쓰면 안 되는데. 야 2등. 2등 누구요? 잠깐만 5, 6, 7이 일로 와야 돼. 이렇게 쓰고 찬영이가 골라. 맞아 맞아. 찬영이가 골라. 근데 아무래도.. 아침! 운동 좋았어. 비정! 비정! 아침에 안 남으시오. 알람 지옥이라 한대요. 내 아침에 알람 지옥이라요. 아니 아니 저 반응이 알람. 그치잖아? 다 빠져요. 제일 어색한 한 두 명. 이제 밤에 타는 눈치 보면서 나 불 꺼도 돼? 은석이 어 네 상관없어요. 아니 친구야. 누가 해. 아 진짜 엎질렀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Mrs. I love crazy. 쇼핑 나 생각해 봐야 돼. 집에 온 거 ground would say, 나 안di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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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